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페이지 318페이지 건축적산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적산은 두 문제 정도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는 기본 이론 형태로 출제가 되고 한 문제는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23회의 경우는 우리가 할적률이 이론에서 가장 높았겠죠. 그리고 적산 파트에서 계산 문제는 벽돌 양산출인데 올해 이론 파트는 할적률을 공부 올해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할적률을 개별적으로 낼 가능성도 있지만 총합 문제 형태로 해서 아마 출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적산의 이론적인 정면을 기본 잡고 할적률을 안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런 형태로 하시고요. 계산 문제 쪽도 올해도 가능성이 벽돌의 확률이 높습니다. 올해도 벽돌 양의 계산 문제 형태가 가능성이 높고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시려면 타일의 소유량 산출하는 파트를 우리가 학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318페이지에서 적산 파트에서 적산하고 견적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간략히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산이란 것은 우리가 공사를 할 때 공사량, 물량을 산출하는 행위가 바로 적산이죠. 그래서 적산 개념하고 견적 개념을 우리가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견적 개념하고 그러면 적산이란 것은 공사량, 물량을 산출하는 기술행위입니다. 공사량, 물량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량을 산출하는 기술행위가 되겠죠. 산출하는 기술행위를 우리가 적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견적이라는 것은 공사량에다가 물량에다가 탕가를 곱해서 공사비죠. 공사비. 그래서 이 비용이 얼마 될 것인가. 이 공사비를 산출하는 기술행위의 개념이 됩니다. 산출하는 기술행위 개념이 된다는 점을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견적을 318페이지 보시면 견적을 세분화했을 때 우리가 필요 시기에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 상세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견적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상세 정도를 가지고 시험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세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했을 때 두 가지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견적하고 명세 견적 이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명세 견적. 그러면 계산 견적은 계략적으로 산출하는 거죠. 이 계산 견적은 계략적으로 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우리가 공사비를 산출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산 견적이고. 그래서 이제 공사비가 얼마 정도 더 갈 것인가. 계략적으로 산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명세 견적. 명세학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정밀하게 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밀 견적이라고도 표현하고 이름이 많습니다. 또는 상세 견적. 또는 입찰 견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상세 견적 또는 입찰 견적. 이렇게 이름이 너무 많습니다. 입찰 견적.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산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 명세 견적은 거기 위에 필요식에 따라서 보면 실시 견적이나 실시 견적 개념이나 우리가 설계 견적은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세 견적에 속하고 그다음에 계산 견적은 예산 견적이죠. 그래서 이 예산 견적이 바로 계산 견적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 견적은 설계 도서가 미완비 상태에서 뽑는 것이 바로 계산 견적이고 명세 견적은 설계 도서가 완비된 상태에서 우리가 뽑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청약도는 명세 견적이 청약도가 높겠죠. 그래서 개념상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20페이지 보시면 공사비 구성표에서 우리가 나눌 때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직접 공사비죠. 공사비 분류표에서 우리가 다룰 때 이제 직접 공사비. 이 직접 공사비적인 측면이 시험에 한 번 나왔죠. 그래서 이제 직접 공사비는 재료비가 있고 그다음에 농업비. 자, 건축물을 지을 때 그 재료가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또는 여러분들이 철근이라는 얘기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재료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농업비가 들어가겠죠. 농업비. 그리고 외주비가 있습니다. 외주비. 뭐 인건비가 농업비고요. 외주비라는 것은 현장에서 모든 것을 제작 가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창호라든지 주방 가공 같은 것은 외부 업체에다가 위탁하죠. 위탁해서 주문 생산해서 완성품을 납품 받아서 설치하죠. 이 관련된 것을 외주비라고 해요. 그리고 경비들이 필요합니다. 경비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전기도 쓸 수 있죠. 전력비도 필요할 것이고 기계를 쓰게 되면 기계 경비도 필요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료를 넣는다. 산재보험료 이런 것이 들어가겠죠. 이런 것이 전부 다 경비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보통 공사비 분류표에서 봤을 때 직접 공사비는 이 네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예정 가격 작성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정 가격 작성 기준 예정 가격 작성 기준 이 작성 기준이라는 것이 보통 시행 규칙이 있는데 예정 가격 작성 기준 기준은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순공사 원가 따질 때 순공사 원가 이 순공사 원가가 직접 우리가 공사비가 되겠죠. 예정 가격 작성 기준에 의거했을 때 이 순공사 원가 직접 공사비는 이 세 가지만 봐주고 예정 가격 작성 기준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칠 때 잘 보셔야 돼요. 이 표를 조직할 때는 이거고요. 보통. 그런데 예정 가격 작성 기준에 의거했을 때 순공사 원가는 이 세 가지만 봐줍니다. 재료비 그리고 농업비, 경비 이 세 가지 종류만 우리가 예정 가격 작성 기준에 의한 순공사 원가는 이 세 가지가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히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320페이지 보시면 거기에서 재료비가 있고 농업비죠. 농업비는 우리가 직접 농업비가 있고 간접 농업비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직접 작업에 총사하는 사람도 있죠.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철근을 배치하는 철근공이나 또는 벽돌을 쌓는 조적공이나 미장공 이런 것 같은 직접 작업에 총사하는 사람이 제외하는 것이 직접 농업비가 되죠. 그러면 간접 농업비는 현재 이겁니다. 현장 사무소 직원이나 현장 감독들은 직접 우리가 작업에 총사하지는 않죠. 그런데 보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공급하는 것이 바로 간접 농업비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일반 간리비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면 됩니다. 일반 간리비. 일반 간리비라는 것은 기업의 유지를 위해서 관리활동 부분에서 발생하는 재비용이 바로 일반 간리비로서 일반 간리비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이것이 일반 간리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임원이라든지 임원이나 또는 본사 직원 본사 직원들 이 사람들 급료 직업하는 거죠. 이분들의 급료 직업하는 것들이 바로 일반 간리비에 속해요. 그래서 일반 간리비는 알아두실 것이 직접 공사비에 속하지 않죠. 그래서 일반 간리비는 공사원가에다가 일정 비율을 곱해서 구하는 거죠. 공사원가에다가 일정 비율을 곱해서 이 일반 간리비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경비적인 측면 경비는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져요. 경비는 직접 계산 경비가 있고 성률 계산 경비가 있습니다. 직접 계산 경비와 성률 계산 경비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률 계산 경비 그러면 보통 소요 소비랑 측정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직접 계산 경비에 둡니다. 이것은 소요 소비랑 측정이 가능한 거예요. 소비랑 측정이 가능한 것 이것은 우리가 직접 계산 경비로 두고 그런데 소요 소비랑 측정이 불가능해요. 측정이 안 돼. 그랬을 땐 성률 계산 경비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유사 원가 자료를 활용해서 일정 비율을 곱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성률 계산 경비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력비라든지 이런 것은 직접 계산 경비 소요 소비랑 측정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대부분 여기에 속하죠. 전력비다 보험료다 기계 경비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여기에 속하는 거죠. 임차료 낸다. 땅을 빌려서 우리가 물건이 적혀있는 이런 것들도 많겠죠? 이런 것들이 직접 계산 경비에 속합니다. 가설비라든지 그런데 성률 계산 경비는 소요 소비랑 측정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연구비 같은 것, 연구 개발비 새로운 연구를 하면 우리가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소모품비라든지 또는 복리후생비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성률 계산 경비,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보시면 증미량하고 소요량 나옵니다. 자, 증미량은 설계 도서의 의구에서 정확한 물량을 뽑은 거예요. 그럼 여기는 할적률을 고려 안 한 것이 바로 증미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공사하는데 몇 장 정도 들어가나? 몇 매드가냐? 몇 톤드가냐? 이걸 정확히 뽑은 거예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손실이나 망실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할적률을 가산해 준 것이 소요량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계산 문제를 풀 때 정미량을 구하라 하는지 소요량을 구하는지 정확히 보고 우리가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할적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321페이지 보면 할적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할적률은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꼭 안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짜리 할적률을 보십시오. 그래서 유리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중에 유리가 계속 나오겠죠. 제가 유리를 하죠. 칠근 콩크가 좀 길잖아요. 그래서 유리 내고 있어요. 그리고 2%짜리는 도료. 도료를 보시면 돼요. 도료는 이뻐라고 바릅니다. 그리고 시멘트는 안 바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멘트는 굉장히 몸에 안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가 친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멘트에는 놀라운 사실이 있죠. 요새 폐기물을 버릴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멘트 제조할 때 폐기물을 많이 넣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철근 콩크리트 아파트는 친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러지 이런 거 많이 생긴 이유가 그죠. 요새 시멘트에 폐기물을 많이 넣어요. 만들 때, 제조할 때.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안 넣는 회사도 있지만 넣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폐기물을 처리는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시멘트 제조할 때 이 폐기물을 넣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이 아니다. 그래서 이상해져요. 그래서 2% 그리고 3%짜리하고 5%짜리는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돼요. 3%에 있고 5%에 있는 거. 그러면 붉은 벽돌, 이걸 점성토 벽돌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점성토 벽돌, 붉은 벽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붉은 벽돌이나 내하 벽돌은 붉은 벽돌이나 내하 벽돌 이런 것은 3%잖아요. 그런데 시멘트 벽돌 또는 콘크리트, 시멘트는 콘크리트라고 쓸 수도 있는 거죠. 시멘트 벽돌 또는 콘크리트, 벽돌은 우리가 5%입니다. 콘크리트 벽돌은 4%죠. 그래서 벽돌 개념은. 그래서 이거는 3%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둘 게 타일에서. 타일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타일에서 3% 타일은 여러분들이 집에서는 자기 타일 종류나 도기질 타일, 그리고 클린크가 습기질이죠. 그리고 모자이크 타일, 이런 타일들은 우리가 3%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타일에서 아스팔트 타일이나 아립이 이렇게 되요. 그래서 리놀룸 타일이라든지 비닐 타일, 이런 종류들은 3%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형 철근은 3%예요. 그 반면에 원형 철근은 5%가 되는 거예요. 원형 철근은. 그리고 고장력 볼트, 고장력 볼트 3%, 일반 볼트는 5%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용 하판, 하판인데 이건 일반용 하판은 여기에 속해요. 하판은. 그런데 수장용, 치장을 목졸한 게 수장이죠. 그래서 수장용 하판의 경우는 5%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와 5%와 같은 재료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에 있고 다른 퍼센트에 있는 걸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석고보도 우리가 못 붙임용이죠. 못. 그래서 이것은 5%죠. 그런데 8%짜리에 보시면 석고판이 나오죠. 석고판. 본드. 본드 붙임용. 그래서 석고판은 8%로 해요. 그래서 이제 앞전에 유일하게 있었죠. 그래서 여기 7%가 되어있으면 잘 외우기 쉬운데. 본드 맞죠. 007 본드 있죠. 그래서 제임스 본드 있죠. 그걸 외우시면 되는데. 그래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목재 중에 각재. 목재 각재가 바로 5%죠. 그런데 자 10%짜리에 보시면 10%에 자 목재 판재가 있죠. 목재 이 판재. 자 판재는 10%가 되는 거죠. 합판은 아니에요. 판재는 합판 아니에요. 그래서 목재 판재. 그래서 이제 합판은 여기 별도로 했잖아요. 넓은 판으로 된 판재 10%. 그리고 20%짜리에 자 무엇이 있다. 목재의 절대 개념이 있죠. 절대 개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단열제. 자 단열제가 10%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뭐 적용용 수목이나 열받으면 죽죠. 적용용 우리가 수목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잔디 같은 거 이런 것은 10%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구분해서 정확히 알아두시고 그리고 밑에 부분에 길게 써놓은 것은 어렵게 나오면 이 지문이 언급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군 작전지구 내에서 작업 능률 떨어지죠. 이럴 때는 할증을 우리가 20%까지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지구나 공항이죠. 도서지구나 공항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도서지구 그리고 공항은 쉽게 소음이죠. 사실은 맞죠. 공항은 소음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도서지구나 공항. 그리고 산악 지역에서 우리가 도로 개설이 불가능할 때 이럴 때는 이제 할증을 인력품을 갖다가 50%까지 가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0제곱미터 이하의 소단위 건축공사 이것도 50%입니다. 품을 50% 더 할증을 할 수 있는 것이 4가지죠. 그래서 도서지구 공항 소음입니다. 그리고 산악 지역 도로 개설을 산악 지역 그리고 10제곱미터 소단위 건축공사 이 경우는 50% 할증을 가할 수 있다. 품을 그리고 이제 야간 자금 내 야간은 우리가 자금 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품을 25% 더 가산할 수가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봐 두시고. 그 다음에 322페이지에 보시면 12번의 cgs 단위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단위 기준은 길이의 cm, 진량 무게의 g, 그리고 시간의 초단위를 쓴 것이 됩니다. 계산해 두시고. 그 다음에 13번의 수량 계산은 지정 소수의 1, 2야까지 구해서 그 수는 반올림한 데 해놨죠. 그러면 소수점 둘째짜리까지 구하세요. 이러면 소수 셋째짜리까지 구해서 반올림한다는 거예요. 반올림을 4452비라고 하죠. 4는 버리고 5 이상은 올려주는 거. 4452. 반올림을 4452비라고도 해요. 4452. 개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7번. 다음 면적과 체증은 구조물의 수량에서 공지하지 않는다 나오죠. 이거는 12회 때 볼트 구멍을 가지고 낸 거예요. 볼트 구멍은 수량에서 공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볼트 구멍 냈다고 공지해 주세요 이럴 수는 없죠. 그래서 리베크 구멍은 공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리얼의 이음줄론의 간격 공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업의 콘크리트 물량 산출지 철근 콘크리트 100은 철근이죠. 공지하지 않습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에서 보시면 공사별 적산회사. 그래서 가장 올해도 유력한 것은 벽돌 양이다. 이 벽돌 양 산출을 올해도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고 최근에 계속 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다른 데 눈 잘 안 쏠리고 이 벽돌 양 열심히 하라고 하죠.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이제 벽돌 양 산출할 때 다음에 입각해서 산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우리가 배점이 2.5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다른 데서 15점, 20점 배점 될 때하고 문제와 같으면 안 되죠. 만약에 15점, 20점 배점 되는 문제를 내고 1분 만에 풀어낸 것은 사기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어렵게 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벽면적 산출하는 개념까지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벽면적. 벽면적을 우리가 산출하는 거예요. 벽면적은 벽의 길이를 벽의 길이에다가 곱하기 벽의 높이를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곱해서 면적으로 산출을 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이 벽면적 산출할 때 공제되는 요소, 빼줘야 되는 요소는 기억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계구부 면적은 공제를 해 주셔야 돼요. 계구부 면적. 그리고 임방보. 임방보 면적 공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방수턱 면적. 방수턱 면적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이것을 방수턱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파트를 지었는데 욕실에 물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에 욕실 벽까지 모두 다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벽돌 벽으로 일부 벽을 쌓거든요. 그러면 바닥은 철근 콘크리트인데 벽은 벽돌로 조금 균열 가요. 그 사이로 누수되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턱을 두는 거예요. 물 새어 나오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방수턱이라고 해요. 이런 것은 공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헌치보 면적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헌치보 면적은. 이것은 면적은 공제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벽 면적을 산출해서 정미량 구하는 것은. 벽돌의 정미량은 위에서 벽 면적을 구했잖아요. 벽 면적을 구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벽두께별 단위 면적당 장수를 곱하는 거예요. 단위 면적당 장수 또는 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매를 곱하는 거예요. 면적당. 이것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된다. 그럼 이 벽두께별 단위 면적당 장수면은. 표준형 벽돌일 때 표준형 벽돌을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벽돌의 크기를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90 곱하기 90 곱하기 57mm 이렇게 주어질 수 있죠. 그러면 표준형 벽돌을 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러면 0.5B두께별 때는 바로 75메가 되는 거예요. 75메. 그리고 1B두께로 쌓았을 때 149메. 이 두 가지를 안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두껍게 나오면 1.5B두 개 더 하시면 되는 거예요. 223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안개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보통 소유량은 여기도 할증만 더 고려해 주면 되죠. 소유량은 정리량에다가 할증 우리가 해 주면 되죠. 할증. 할증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할 땐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바로 할증을 구해가지고 플러스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정리량에다가 곱하기 1.03. 붉은 벽돌일 때는 1.03을 곱하면 돼요. 할증률 우리가 해가지고 다시 플러스하면 두 번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리량에다가 이렇게 할증이죠. 할증률을 곱해가지고 할증량을 구해야 되잖아요. 할증량을.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더 플러스하면 힘드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왠가와 붉은 벽돌은 3%잖아요. 그러면 3%는 0.03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시멘트 벽돌, 콘크리트 벽돌이 1.05 하면 돼요. 시멘트 벽돌, 콘크리트 벽돌일 때는 콘크리트 벽돌일 때는 1.05를 곱해서 계산하시면 바로 소유량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량인지 소유량인지 정확히 우리가 구분해 두시면 돼요. 벌록은 더 쉽습니다. 그래서 324페이지 보면 거기 벌록 공산하고죠. 벌록은 우리가 기본형 벌록은 소유량을 구하는 거예요. 면적당, 그럼 기본형 벌록은 13장이고 23매 그럼 장애형 벌록은 17매요. 그럼 기본형 벌록까지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곱해주면 돼. 할증 고려할 필요 없고 이건 소유량이야. 그래서 이게 12점 몇 장 필요한 벌록 필요한데 할증 4% 해서 13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만 외워놓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 좀 정리하면 돼요. 타일 공사 좀 해놓으시면 돼요. 타일 부분. 그래서 321페이지 타일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타일이 소유량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정리량만 됐어요. 타일의 정리량 계산은 이렇게 하면 돼요. 정리량은. 타일 붙임 면적을 분자에 타일 붙임 면적 100제곱 매도다 150이다 주어질까 하면 타일 붙임 면적을 분자에 두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의 타일 크기 플러스 줄눈 하는 거예요. 줄눈. 이걸 밑으로 해야 돼. 타일 크기 플러스 줄눈 해가지고 나누어 주시면 되죠. 이게 정리량 계산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의할 점은 타일 크기가 주어질 때 이렇게 주어질까 합니까? 200mm 예를 들어서 200mm다. 200mm 200mm 이었어요. 줄눈이 주어질까 하면 줄눈이 예를 들어서 6mm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두 가지 되어버리면 206mm가 되잖아요. 그러면 206mm를 그냥 넣고 계산하면 안 되고요. 밑으로 한산해야 돼요. 그러면 20.6cm 그럼 0.206m가 되죠. 메다로 한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0.206 곱하기 0.206 해서 나눠주면 그게 정리량이에요. 그러면 타일 소유량 개념은 타일의 소유량은 그럼 정리량에다가 할정해 주면 되죠. 그러면 정리량에다가 뭐 여기에다가 바로 곱해도 되네. 정리량 곱하기 1.03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타일이 아파트에 사용되는 타일들이 전부 다 3%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 3%니까 그래서 이제 저거죠. 타일에서 뭐 예를 자기 타일이든 맞죠. 도기든 클링크든 이런 거 있었죠. 모자이크 타일이든 다 이쪽 아닙니까. 그래서 1.03 곱해서 타일의 소유량을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23페이지에서 보시면 그거 나오죠. 타일공사에서 타일수량은 타일의 종류별 시공 부위별 시공 방법에 의해서 자 타일 붙임면적 붙임면적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나눔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붙임면적을 시공 안목치수의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안목치수. 자 왜 그런가 하면 타일은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 벽에 붙이죠. 보이는데 붙이지 안보이는데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해놓고 그래서 이제 정미면적에다 할정률 3%를 가해서 실면적으로 계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닥은 9배를 두고 자 벽 부분은 위로 약간 올라가요. 천장 속으로 약간 더 올라가기 때문에 3% 할정을 우리가 계산해서 실면적으로 해주면 돼요. 이때 주의할 것은 공제할 것은 개구부는 타일 부착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구부 면적은 공제를 유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4번에 보시면 변기동 위생교 면적 공제 안 해요. 그리고 5번에 보면 거울 욕실장 공제 안 해요. 그러면 벽 끝인데 타일 부착하고 거울 설치하고 욕실장 성취할 그렇기 때문에 공제 안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타일을 계산할 때는 주의할 것이 개구부에다가 타일 부착할 거 아니죠. 그래서 개구부 면적은 공제가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일이 계산 문제 유일하게 두 번 냈어요. 그런데 두 번 낸 거지 한 번은 1제곱미터에서 정미량 구했고 면적 조지하고 정미량 냈거든. 아직 소유량이 안 나왔어요. 타일은. 그래서 혹시나 타일은 소유량 계산하는 부분을 우리가 학습을 해두시면 우리가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벽돌량 산추라는 걸 하세요. 올해도 벽돌량 산추라는 걸 하시되 예를 대비해서 타일의 소유량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특히 주의해서 문제를 풀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건축 설비 파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